그건 분명 무갈적 범행이 아니다 오난 있는 자의 계획된 살인 너랑 나랑 외부는 모르겠는데 내가 찾고 싶은 건 누가 날 죽이려 했느냐야 그렇게 지 잘난 척하다가 뒷방 노인네 되는 건 한순간이에요 걔가 살아서 돌아오면 당신도 나도 끝인 거야 나훈아 너 깨어나온 거야? 어쩌면 가장 가까운 곳에 범인이 있을지도 대체 어떤 인생을 사신 거예요? 이 명자실! 니가 잘못됐어 인마! 이리 와!